현재 아침 출근길 하늘빛이 다소 흐린데요. 이 흐린 하늘은 점차 거치겠고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에 들겠습니다. 동시에 기온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울산의 한낮 최고기온은 27도로 지금보다 10도 가까이 크게 오르면서 7월 초순에 해당하는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6월 첫 주로 접어드는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이후로는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22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21도에 그치면서 평년 수준보다도 3도에서 4도 가량을 밑돌겠습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은 오전까지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경주와 울산, 양산이 모두 18도선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기온은 경주가 29도, 양산은 30도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 별다른 특보 상황은 없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